여러분 반갑습니다. 첨점팀입니다. 제가 웍스 하면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메이저급 제품은 아니다. 힐티, 펜스툴, 미러키, 디월트, 맡기다 등등 이런 메이저급 제품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자니 뭔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장담하건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밑으로 살짝만 내려오게 되면 웍스 따라갈 제품 없습니다. 그만큼 성능, 디자인, 가격면으로 월등하다고 부를 수 있는 게 웍스인데 작년에 제가 WU182 모델을 소개를 해드린 적 있죠? 맞습니다. 12V 크기인데 20V 제품이었어요. 끼워져 있는 배터리는 크레스입니다. 크레스와 웍스는 호환이 되니까요. 중요한 부분은 이게 아닙니다. 제가 리뷰를 하고 나서부터 비슷한 스펙의 해머드릴 드라이버를 리뷰를 해달라는 얘기가 빗발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릴 WU369라는 제품인데 이 제품도 20V입니다. 크기가 꼭 12V 같죠? 크게 중요하지 않은 스펙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명 WU369.2 최대 20V의 전압을 가지고요. 최대 토크는 60Nm입니다. 무브워 회전수는 1단 기준 500, 2단 기준 2100rpm이고요. 여기서 굉장히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 한 가지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토크 링 부분이에요. 최대 단수가 20 플러스 1입니다. 항상 말씀드리듯이 플러스 1은 스크류 모드고요. 스크류 모드는 최대 토크 장착 모드인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최대 타공 능력. 목재는 35mm까지 가능하고요. 철재는 13mm까지. 콘크리트는 10mm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제품 서드 정도의 능력치를 가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디월트로 예를 들게요. 첫 번째, 메인 모델은 996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세컨드는 796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996은 어마무지한 힘을 사용을 할 때 쓰는 모델. 796은 그 다음 공장. 이런 서드 류의 제품은 단순 반복 작업용. 피스를 받기 전에 사전 타공 작업을 하든지 목심 작업을 할 때 유용하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가 중요할까요? 맞습니다. 무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립감도 더불어 중요해지고요. 일단 무게. 996 모델 같은 경우에는 2kg가 넘어가죠. 세컨드 모델들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1kg 후반대입니다. 근데 얘는 베어 툴 기준 본체가 1kg가 안 해. 굉장히 가벼운 걸 볼 수가 있죠. 심지어 배터리를 장착을 했을 때도 1.4kg가 나가지 않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스펙 값은 그렇다고 치고 스펙 값이야 쓰는 대로 나오는 거니까요. 그렇죠? 실제로 사용을 해봤을 때의 느낌은 어떻냐? 첫 번째로 궁금한 건 콘크리트 타공 능력이었어요. 서드 능력치 정도의 이 제품이 콘크리트를 얼마나 잘 뚫을 수 있을랑가. 사실은 조금 걱정했거든요. 그래서 다음은 지금 저희가 시작합니다. 실제로 연입하는 관계가 되돌아보기에는 순서에 올라가는 그게 뭐야? steps-in-line 선s-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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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힘 좋아 영상 보셨다시피 150mm 정도의 6파이의 콘크리트 드릴 비트는 문제없이 뚫어지는 걸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정용으로는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차고 넘치는 능력치에요 보통 뚫어진다 하는 제품들도 한 3-40mm 들어가다 보면 그때부터 부하가 걸리면서 까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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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버리거든요 근데 얘는 에라 모르겠다고 계속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었으니까 두 번째로는 이 제품이 얼마나 고부하의 작업을 버틸 수 있냐인데 첫 번째로 소나무에다가 150mm 우드 스크류를 박는 작업에서는 뭐 문제없이 아무런 문제없이 들어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다음으로는 그래도 되나 쉽나 이게 최대 능력치가 35mm잖아요 목재가 35mm의 목재용 드릴 비트로 구멍을 뚫을 수 있는지 구조목으로 작업을 해봤는데 힘 와 좋았어요 시원 버벅거리는 거 없어 어우 말도 꼬이네 시원하게 잘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제품의 능력치는 다 했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제품 구성품이 궁금해집니다 왜냐하면 현장용으로 쓸 수가 있는지 가정용으로는 어떤 분들에게 어울리는지 설명을 들어야 되거든요 구성품으로는 본체와 2A 배터리 두 개 충전기가 들어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천 가방도 같이 넣어주더라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하드 케이스 보다는 천 가방을 선호하는 편이라서 구석구석 여기저기 뭐든 뭐든 넣을 수가 있으니까 그럼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냐 현장에서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단순 반복 작업용으로 쓰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요 가정용으로는 이 제품이 무게가 매우 가볍고 그립감이 매우 좋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면 제 손가락이 거의 닿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손이 작은 분들이 쓰시기에 굉장히 좋은 그립입니다 무거운 걸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 가볍고 힘센 걸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가형 드릴에 많이 대어보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제품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금액은 어떻게 되냐 보통 메이저 제품들은 금액이 4, 50만원에서 3, 40만원 사이를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정말 저렴해도 20만원 후반대까지밖에 내려오진 않죠 근데 이 제품 2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제가 웍스 다른 건 몰라도 해머 드릴이나 드릴에 관련된 제품들은 정말 추천을 드리거든요 얘네가 임팩트 드라이버는 잘 못 만드는데 해머 드릴은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만드거든요 가성비가 좋냐라고 여쭤보시면 저는 매우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웍스에서 출시한 WU369 모델을 리뷰를 해봤는데요 오늘 소개를 해드린 이 제품 두 개를 나노비 매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댓글 남겨주신 후 나노비 매트 신청을 해주신 분에 한해서 제품을 보내드리니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인스타도 팔로우 해주세요 하지만 제 영상은 항상 참고만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첨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제품 콘크리트 150mm 뚫는 거는 감동이었어요 이게 스펙값이 고스펙의 제품을 남잖아요 근데 콘크리트 뚫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잘 뚫리나 싶더라도 10 다가도 한 30-40mm 들어가면은 개개거리거든요 뭐 그런 거 없어 그냥 구구장창창창창창창창창창 구구장창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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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